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CNAI 대표이자 한신대학교 연구교서로 활동하고 있는 장광호라고 합니다. 강서구의 초청을 받아 디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의 의회와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연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발주와 과기정통부, 여성가족부의 공동지원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다소 법률과 기술의 전문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 문제와 기술 악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페이크가 온라인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법제 개선 방향, 대응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출방향, 피해자 지원 방향, 디페이크 프로그램의 사업자 규제 방안 등을 내용으로 다루겠습니다. 디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가 온라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디페이크를 비롯한 신종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SNS에 업로드 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학습해서 지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동일하게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종 사기 범죄에도 지인의 모습이나 목소리를 인지해서 실제 위기사항처럼 꾸며서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합성 포르노도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색함이 있어서 육안으로 다 판별이 가능했는데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사례들입니다. 올해 8월에 이나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에서 수사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고 7월부터는 사회 문제가 활발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디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해당 범죄 사실과 법원의 판례를 분석해보고자 실제 판결문 34건, 해당 피해 사례로 보면 한 천여건 정도를 분석해봤습니다. 대략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수사단서가 부족하고 텔레그램과 같은 SNS사의 협조가 없으면 범인을 잡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기술적 특징으로는 제작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컴퓨터를 모르더라도 인터넷에 알려져 있는 공개된 소프트웨어로 활용하더라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예 가상인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디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일종의 음란물, 포르노 같은 형태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일종의 타인의 얼굴과 영상을 제3자의 성행위 동영상 같은 영상물에 합성한 일종의 온라인 동영상 포르노 같은 것들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것은 학대 그리고 타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성애와 모욕적 특징 그리고 국제화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종의 공격적 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 판결문에서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했는지를 자연어 처리 기법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듯 동영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진이 더 많습니다. 합성물, 자기 혼자 보고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열람시키는 행위가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많이 등장합니다. 아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디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는 타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해서 놀이와 한다는 일종의 삐뚤어진 유의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성차별적 구조, 잘못된 성인식에 기반한 성적 폭력에 가깝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기술 전문가, 법제 전문가들에게 지금 현재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했는데 그것을 몇 가지 특징으로 유형화, 단계화해 보면 일단 포르노의 제작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시대가 변하고 있느냐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문 제작업체, 그것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전문 제작업체가 포르노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SNS에 주문자 구독형, 실제 있는 SNS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온리펜즈라는 일종의 성적 노출이 아주 자극이 심한 노출물을 올려놓은 SNS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범죄의 특징과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소비자가 스스로 포르노를 만드는 AI 비스포크의 시대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심각해 될지 귀추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러한 특징에는 SNS의 활발화가 가장 큰 저변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10대, 20대 청소년과 청년의 경우 대부분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그것을 통하여 사진을 올리고 이러한 범죄 행위를 하는 가해자들이 사진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위가 변화될 것이냐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2024년 8월 기준으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에서 각각 접수받은 건들을 합해보면 약 1만 2천 건이 조금 넘는 수준의 피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접수량 자체가 점점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정하면 앞으로 5년 후엔, 2028년 즈음에는 2만 건이 훌쩍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이것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와 사회는 그리고 피해자들은 어떠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을 추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 추계에는 실제 피해자가 겪는 정서적, 신체적 피해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용은 비용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고 간접비만 추산한 것입니다. 교통비, 하루의 인건비, 국가나 상담산타가 피해자를 지원하게 해서 드리는 인건비를 상정했을 때 현재는 27억 원 정도 그리고 앞으로 3년 후에는 약 32억 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인건비정만 설정한 최소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 측정할 수 없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 비용은 거의 10배 이상을 추정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페이크 디지털 성폭력에서 텔레그램의 악영향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정부의 감청 등의 문제에 대항한다는 취지로 개인정보를 극도로 보호한다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입니다. 이번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서 인식이 안 좋아졌고 범죄의 온상처럼 취급되고 있지만 대화의 보완성이 높아서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SNS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기술적 특징을 좀 더 깊이 살펴보았는데요. 막연히 체감적으로 사용자로서 사용했을 때보다 굉장히 많은 보완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범죄에 어떻게 악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같은 SNS로 상대방에게 대화를 보내면 보통 5분 내에 대화를 삭제하면 상대방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은 48시간 내에 메시지가 가능하고 삭제가 가능하고 대화의 내용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범죄를 모의 또는 행사하고도 대화를 조작하거나 그 대화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기능 중에서 비밀대화 기능을 운영하면 상대왕은 대화를 캡처할 수 없습니다. 또는 캡처를 하더라도 까맣게 나오는 기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통신 서비스에서는 일정한 프로그램을 다시 응용하기 위한 API라는 서비스를 공개하기도 하는데 텔레그램은 카카오톡보다 훨씬 더 많은 공개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표현하자면 개발자들이 텔레그램 서비스를 이용해서 또 다른 서비스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이번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텔레그램 방에서 대화량을 측정한다던가 자동보시 활동하면서 방을 운영한다던가 활동의 량을 평가해서 포상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서도 이 범죄와 맞물려서 활용되는 특징은 스티커와 이모티콘입니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사회관계 경험 서비스가 대부분 카카오톡과 이모티콘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판매는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일종의 사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허가제인데 텔레그램의 경우에는 누구나 카카오톡 스티커와 이모티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이 범죄에 악용돼서 피해자들이 다수 양산되는 것과 연결됩니다. 실제 텔레그램 방의 제목입니다. 제목과 내용인데요. 땡땡 고등학교 몇 년생 아무게 아는 분 개인텔 주세요 라고 바라며 소위 겹지인 방을 운영합니다. 지인과 지인을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겹치는 방에서 서로의 얼굴을 품평하는 방식으로 점점 늘어났는데 일설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보통 학원에서 많이 이용됐다고 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학원을 다니고 학원에서 자신의 수강료를 아끼기 위해서 판매해야 되는 문제집 등 학습지 자료를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포하면서 이것이 학생들을 가입하도록 학원에서 유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0대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학원에서 텔레그램을 설치해서 깔고 그걸 통해서 학습지를 유포하는 식으로 학습하다가 자기네들이 다른 단체방을 만들고 학교가 다른 학원 학생들끼리 방을 만들어서 각자의 학교에서 얼굴 품평을 하면서 이런 식의 문화가 확산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같이 연구한 범죄학자님의 견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 겹지인 채널 참여인원 1,300명 중고등학교 겹지인 채널 참여인원 2,300명 그리고 이런 방들에 모여 모여서 가장 상위 채널을 할 수 있는 유료볼법학생물 제작 채널은 참여인원 22만 명까지 이런 초대형 채널까지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거대 채널의 경우에는 사람이 관리하지 못하고 거의 AI가 자동학습된 보시 운영하면서 방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텔레그램의 기능을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실제 텔레그램의 특성을 이용해서 어떠한 유형들이 있었는가 다소 불편하지만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일상, 일터에서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 정말 그 정서가 무엇일지 잘 짐작이 가지 않지만 선생님, 어머니를 성적 모욕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한 범행을, 그러한 가해를 가능하게 했던 정서가 무엇인가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지점입니다. 이러한 텔레그램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는 반영구적이라는 것, 확산이 매우 쉽다는 것이 심각한 특징입니다. 당연히 텔레그램 클라우드에 이 내용들이 그대로 보관되고요. 채널에 대피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대피소 기능을 통해서 한 번 폭파가 됐다거나 경찰 수사를 의심받는다고 하면 그 방을 없애는데 그 방을 없앴다 하더라도 그 방의 회원 정보나 올렸던 컨텐츠가 다른 채널로 그대로 연결되게끔 만든 것들이 대피소입니다. 1번 대피소, 2번 대피소, 3번 대피소 이런 식으로 쭈루룩 목록을 공지해서 맨 윗단에 띄우는데 실제로 이런 대피소가 컨텐츠와 회원 관리를 잘 해준다라는 기능적 특징도 있지만 일종의 마케팅 수단처럼 하는 면도 발견됩니다. 즉 이렇게 대피소가 많은 방이라는 것은 운영한 적이 오래됐고 운영자가 회원 관리와 컨텐츠 관리를 잘하는 채널이구나 라고 사용자들을 유인하는 일종의 유인 홍보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텔레그램에서의 디페이크 성범죄, 모욕의 특징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나체의 몸에 얼굴을 합성하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을 비롯해서요 여성의 성관계 장면을 연사하게 하는 표정의 변화, 편집 얼굴, 몸, 손 등에 남성의 성기나 체액을 갖다 붙이는 형태의 합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돼지코를 갖다 붙인다든지 라는 형태의 것을 보면 꼭 이 범죄가 포르노가 아니라 어떠한 성적 대상화를 하고 그것을 공격하고 유의하고 하는 모욕적 특징이 있는 범죄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치 대상자의 얼굴과 몸을 실제로 건드리진 않았음에도 그 사람의 SNS 프로필을 타인의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에 나란히 배치하거나 그 영상 밑에 그 사람과 나는 카카오톡 대화나 SNS의 아이디, 인스타 아이디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신상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모욕하거나 궁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실제로 이런 범행들이 이루어지는가의 흐름을 보면 합성 대상자의 사진이나 영상, 글을 올리게 하거나 능욕을 위한 방에 초대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합니다. 즉 이 사람을 능욕해 주세요라는 의뢰글을 올리게 하는 것 이 사람은 어디 학교의 몇 반 누구입니다? 선생님 누구입니다? 라는 신상을 올리게 하거나 이 사람을 모욕하는 글을 길게 쓰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일종의 이걸 전문적으로 편집하는 업자, 범죄 중간 산출자들이 가해자들이 일종의 선을 넘게 하는 방식, 공모하게 하는 방식 이 범위의 나쁜 짓에 끌어들이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것들의 합성을 의뢰받는 사람이 유료로 해주거나 무료로 해줍니다. 유료로 해주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장에 천원, 열 한 장에 만원 이러는 방식으로 많이 하면 할인해 주기도 합니다. 무료로 해줄 때도 있고 또는 불법 합성 학교라는 채널을 별도로 파서 그 방에 들어가서 채널의 중간 관리자가 여기에 들어오는 사용자들에게 합성 방식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을 하게 하는 걸까요? 저는 일종의 디지털 성범죄의 시장을 넓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장이라고 파악해 봐야 할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텔레그램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누구나 스티커와 이모티콘이 생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합성한 성적 범죄 사진 영상들을 이모티콘, 스티커, 소위 움짤로 만들어서 유포합니다. 무료로 유포하기도 하고 돈을 받고 팔기도 합니다. 많이 유포돼서 희소성이 낮아지면 이제 무료로 배포하는 일종의 시장가가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누구나 합성을 해준다고 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많은 합성 의뢰자들과 방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합성을 해주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원하는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면 우리가 합성 전문가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겠다고 하는 중간 광고책, 유통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화된 구조는 텔레그램에서 먼저 시작해서 트위터, 카카오톡, 라인, 해외, 디스코드, 텀블러와 같은 국내외 SS로 전파 확산되고요. 저희가 알고 있지만 잘 손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서버를 둔 성범죄 영상 사이트로 퍼지면서 그러면서 지금 드디어 올해 봄, 여름부터 많은 피해들을 직접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내 입법은 지난 9월 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번 10월에 공표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의 특재법 제14조의 2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라는 법률로 처벌받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반포 등을 한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등등을 합성, 촬영, 영상 등으로 편집, 가공 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실은 이 법률도 그렇게 오래된 법률은 아닙니다. 2020년 N범방 사태 이후에 합성 피해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라는 사회적 문제에 따라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정 당시에도 이 법률을 뜯어보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라고 하는 목적이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나 혼자만 보고 즐기려고 만들었어요 라고 항변하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합성 편집한 그 본인을 처벌합니다. 즉 어떤 사람의 얼굴 영상을 합성해달라고 요구한 사람 그리고 그 중간에 광고하거나 유통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부터 많이 확산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국회가 이 법률에 다음과 같이 강화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미국, 영국, 유럽, 호주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구조로 보면 이러한 컨텐츠의 규제는 소위 내용 규제입니다. 내용 규제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보통 국가는 내용을 직접 규제하는 걸 억제하고 각 행위자들이 자율 규제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합니다. 최근에 EU에서 DSA, 디지털 서비스 액터라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페이스북, X, 인스타그램과 같은 초대형 플랫폼이 사실상 사람들의 일상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EU는 각 플랫폼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규제도 해당 법에 저촉될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한다기보다는 각국의 오프라인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들 아동 성착취, 무기 판매, 테러, 디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오프라인상에서의 범죄가 온라인의 플랫폼에서 되어진 않아야 된다라는 원칙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대해서 각 플랫폼, 말씀드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대형 플랫폼들이 그 규제를 잘 운영하지 않아서 방치하였다면 굉장히 높은 과징금, 매출의 7% 천물학적 규모의 과징금이 나오겠죠 를 규정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다른 나라들도 디페이크에 특화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하기보다는 그냥 디페이크 합성물 역시도 불법 촬영물, 즉 비동의 촬영, 비동의 유포와 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즉 만들어진 영상이건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영상의 촬영 또는 유포 등 같은 동률이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이전법률, 우리나라에서 9월 이전에 적용되고 있었던 14조의 2와 같이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이 일종의 자율 규제로서 응호화하는 것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도 법률의 처벌이 낮은 것은 아니나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유독 이 문제가 심한가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각국의 처벌 원칙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법으로 규제하고 있기보다는 행정명령, 즉 대통령이 각 플랫폼이 보다 더 자율적으로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권고명령의 형태로 발령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유럽보다 표현할 자유를 더 중시한다. 두 번째는 전 세계를 사실상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치고 있는 초거대 빅테크 플랫폼들이 대부분 미국의 것이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취지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소 완화된 입장을 취하지 않는가 라는 것들이 함께 연구한 기술 연구자들의 입장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유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SA를 통해서 해당 플랫폼들에 대한 과징금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식으로 통제합니다. 미국의 반대의 입장에 볼 수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럽의 일상에 더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유럽은 법으로서 제어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읽힙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서 미국처럼 빅테크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나라도 IT 강국으로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중간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 규제의 원칙을 고민하기 전에 지금 텔레그램에서의 디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거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디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이전에 비동의 유포, 비동의 촬영물 자체가 해외 불법 사이트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서 거래되며 텔레그램과 컨텐츠를 교류하는 것이 아예 구조화되어 버렸다. 텔레그램에서 만들어진 영상물이 그 불법 성범죄 사이트로 올라가서 사람들의 관음적 놀이를 하게끔 하는 도구가 되었고 그 사이트에 성매매, 불법 흥신소, 마약, 도박과 같은 일종의 사업적 광고들이 첨부되어 있는 산업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M범방 사태 때 사회적 경종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텔레그램은 그때도 사실상 사용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범인들을 체포한 것은 별도의 수련 운용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 사용자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학습효과, 안심이 생긴 겁니다. 당연히 일상화된 스마트폰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요. 남녀 간 그릇된 성인식이 사실은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근본적 인식이 어떠한 개선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제도 이전에 문화가 있다는 걸 고려했을 때는 다소 막막해집니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 여성들, 대부분 여성들이었겠죠. 제가 피해 여성의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첫 보았을 때의 느낌이 바로 찢어버리고 싶었다는 것이죠. 경찰이 제공해준 사진 파일을, 사진 종이를. 맨 처음 든 생각은 이게 어떠한 날짜에서 누구랑 있을 때 찍었던 사진이지라는 본인의 과거를 스스로 자기검열하게 했고 둘째는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진을 자세하게 봤을 때 아 이게 실제 내 몸이 아니구나,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미지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실제 그 이미지의 주인공인 것과 큰 차이가 안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 여성의 느끼는 당연한 성인식인데요. 여기에 비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남성들의 사이트에서의 커뮤니티에서의 익명 반응들은 실제 너의 몸이 아닌데 유난스럽다 라는 반응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합치할 수 없는 지점일 것이고 정부, 사회, 지자체 등은 이걸 합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부단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원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에 대응해야 되는 조직들은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정책을 집행하는 곳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준정부기관, 민간기관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내용규제는 국가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된 심의원칙에 따라 컨텐츠를 차단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보호에 대한 정책을 위반하고 집행하겠죠. 그리고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들이 전국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소속이지만 이 역시도 공무원기관은 아닙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민간기관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로서 범인을 단속하겠죠. 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책임과 피해의 원인은 다소 분산되는 구조입니다. 법적인 문제점도 상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운방, 광고, 소개, 이용의 협박, 강요 같은 것들은 9월 이전의 법률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포화의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방식에서도 지원 범위가 좁았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과 같은 SNS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범인을 잡기 위해서 위장수사, 즉 피해자인 것처럼 신분을 위장해서 또는 비공개 수사, 경찰임을 노출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법률의 특별한 근거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찰, 즉 국가의 수사, 법 집행은 공정하고 공개되어야 된다는 대원칙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라는 특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비공개 또는 위장수사를 허락한다라는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사 형태는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디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또는 디지털 성범죄의 SNS, 텔레그램 방을 검색하고 입장할 때 그 피해자들이 아동, 청소년인 것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동, 청소년인 것만 방을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죠. 일단 방을 들어가서 내용을 쭈르륵 살펴보면서 어떠한 영상물, 이미지들이 합성되고 있는가 어떠한 불법 성착취물이 유포되고 있는가를 관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명백한 아동,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로 유포되고 있다는 것은 이 근거에 따르지만 대학교, 학과의 학생, 선생님 이런 사례들을 본다면 지금 현재의 법원 측상으로는 철수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성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피해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점은 영상물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영상물이 어디 있다는 일단 기기, 즉 주로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소재를 알았다면 물론 클라우드 등과 같은 인터넷 공간 속에서 한번 유포되었다 하면 어쩔 수 없는 면이겠지만 이런 기계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당연히 피해 여성들은 그 기계가 파괴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 법원 측상에서는 이런 기기의 폐기 또는 해당 컨텐츠의 몰수 이런 것들이 규정 범위가 되게 좁거나 실제로 법 집행을 하기가 경찰관 또는 법원에서조차도 그렇게 강력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법의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해당 내용들을 반영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그 개정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국회의원들의 발의를 통해서 소지, 구입, 저장, 시청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장수사와 비공개 수사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구상권 청구 국가 또는 지역에 있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영상물을 검색해서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데 행정적 노력을 투집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인건비 등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요.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국가가 일정 부분 불법 행위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자원을 집행하였으면 그 자원을 실제 범죄자에게 손해배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를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이라는 법적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해당 법률이 2020년도에 제정되고 나서도 아직까지 실제 시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여성가족부인가? 지역 디성센터인가? 아니면 거기서 위탁을 받는 여성인권진흥원인가? 라는 법적 이슈가 있었고요. 해당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보를 그 주체가 행사할 수 있느냐?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인적사항을 경찰로부터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근거가 모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법률이 개정되어서 근거를 확보하였고 앞으로는 실제 범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삭제, 차단의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산업화 일종의 악성하이문화 인식의 근본적인 차이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함께 짚어봐야 할 숙제입니다. 인공지능 그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는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찰로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요. 마지막 경력의 상당 기간을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개발 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인공지능으로 대응하고 예방하는 것 예를 들어서 CCTV를 통해서 범인이나 실종자나 실종 아동을 수색하는 것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이스피싱의 범인의 목소리를 탐지하거나 스미싱 문자열을 탐지해서 스미싱 위험을 알리는 탐지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시티즌 코난 같은 것들을 만드는 데 함께 참여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안전에 대응한다라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을 악용하는 범죄,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도에 인공지능 윤리기준이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졌고 최근에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즉 인공지능은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인공지능이 오남용 되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이 설명 가능해야 한다. 인공지능을 악용해서 범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당연한 법원칙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원칙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 체제, 제도적 기반 같은 것들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가장 당연히 앞서 있는 곳이고요. AI 기업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원칙을 촘촘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글과 유튜브 같은 빅테크들은 일종의 자신들이 꼭 국가와 같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자인하고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인공지능의 악용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자체 윤리기준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로 진행하면서 천천히 마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딥페이크라는 기술과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은 어떠한 흐름인가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딥페이크는 약 2017년도에 처음 등장했다고 할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공론화했다고 할 수 있고요. 2022년도에 스테빌 디퓨전이라는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2025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생성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CNN, 강기반이라고 말하는 신경망 기법을 통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기술적 속도가 매우 빨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탐지 기술과 생성 기술은 소위 맥을 같이 합니다. 어떠한 기법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었는가를 이해하면 그 기법을 통해서 만든 딥페이크를 탐지할 수 있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프트웨어가 시중에 많이 공개돼서 사용하라고 권장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기술 전문가들이 볼 때는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딥페이크 인스펙터 같은 것들이 공개되고 있는 좋은 소프트웨어인데요. 보시는 장표와 같이 특정한 객체에서의 영상의 밝기의 배경 차이 영상의 뒤틀림, 머리의 움직임 같은 객체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보완해서 스코어를 표출해 주는데요. 그런데 실제 저랑 같이 하고 있는 공학연구자들, 교수님들의 의견은 지금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는 생성에 비해서는 이렇게 공개된 소프트웨어의 탐지 성능이 실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생성 기법은 굉장히 다채롭고 그 복잡하고 딥페이크를 만들어가는 유형이 아주 많은 겁니다. 그런데 딥페이크를 만들어가는 유형이 많다 이 말은 딥페이크를 만드는 사람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보기에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만들어내는 방식이 지난 연말 기준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한 80몇 개 수준의 딥페이크 생성 모델이 대중적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두 배 이상으로 늘었을 겁니다. 그런데 탐지 기술은 그 100여 개 이상의 생성 모델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성은 하나로만 잘 만들어도 되고 하나로만 잘 만들어서 세계적 서비스가 되면 수익 모델이 확보됩니다. 그런데 딥페이크 탐지 기술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는 탐지 기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자본적, 기술적, 시설 기반이 쉽지 않은 겁니다. 각각의 사례를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해당 이 장표들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E4S 요즘 나오는 최신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타겟의 얼굴과 갖다 붙일 얼굴들을 조합한 다음에 그 경계선들을 지워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소 어색한데?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탐크루즈와 아이언맨 얼굴을 합성한 모델이 세계적으로 많이 유튜브에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면은 저 영상물의 경우에 찾아보시면 저 영상물의 경우에 탐크루즈와 걸어갈 때 하지만 넘어졌다 일어설 때 합성된 얼굴이 조금씩 조금씩 다시 달라집니다.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한 거죠. 그렇게 100% 전적으로 자동화를 맡길 때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범죄에 이용하는 조직들은 저걸 다시 미세하게 조금씩 수동 조정해가면서 만족할 결과물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식의 생성기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모든 탐지기법들에 대한 이해를 다 갖춰야 된다. 라는 기술적 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좀 더 다른 방식 예를 들어서 영상 자체를 주파수로 전환해서 주파수가 비정상적인 것을 도출하는 방식의 새로운 접근법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형태로 공개돼서 이 모든 디페이크 영상 생성을 탐지하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데이터 측면에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논의가 약간 이런 설명이 낯설 수 있습니다만 실제 디페이크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뒷단에 이런 가짜 얼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굴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셋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즉 A얼굴과 B얼굴을 합성하기 위해서 A, B얼굴을 합성하기 위한 얼굴의 기본틀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 얼굴의 기본틀을 위한 데이터셋이 디페이크 생성 모델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전부 다 갖추고 있어야지 탐지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것들을 계속 모아가지고 대응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어느 부분이 디페이크냐 그리고 법 집행 수사 손해배상 그리고 언론에서의 가짜 뉴스에 대한 경고 또는 자기주장 등등의 권리 쟁점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 쟁점을 재현하기 위한 명확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객관적 근거를 수치화하거나 시각화해내야 되는데 그런 시각화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과학적 접근법이 그 외에 여러가지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이 최근에 가장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에 텔레그램이 제공하는 자기들은 텔레그램의 보수로서 딥페이크 성착취 방을 우정하듯이 경찰 또는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보수를 만들어서 방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왜냐하면 지금 지역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그걸 손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뻔한 키워드라고 해야 할까요? 능욕 합성 성범죄 누드 이런 방식으로 검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상천외한 대화방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 상담가 선생님께서 쌓아온 노하우로 수시로 검색어 키워드를 바꿔서 겨우겨우 한 방을 찾아내서 그게 공개 상태일 때 보통 비공개를 해놓으니까요. 공개 상태일 때 한 번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증거를 찾아내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자동화하는 것도 시도해 봐야 됩니다. 구글에서는 나름의 윤리적인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 구글 자체가 운영하는 구글이 검색해주는 수많은 전세계 사이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글 자체에서 운영하는 몇 가지 사이트 서비스 속에서 본인이 자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검색을 해서 그렇게 검색된 결과물 중에서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나로 합성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 그 영상물을 삭제해주는 서비스를 작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실제 그러한 연계 사이트들의 그 노출도가 많으면 구글에서의 검색 노출 순위를 낮춰주는 일종의 지원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제도도 이러한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는 만들어야 되는 기술은 딥페이크의 탐지 기술 말씀드렸다시피 딥페이크의 생성은 수익이 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 또는 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딥페이크의 생성 그 자체는 실은 중립적인 일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일하고 있는 제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긍정적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적 영향을 끼치고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캐릭터를 만들거나 문화를 복원하거나 독립운동가의 영상을 복원하거나 자기 얼굴을 노출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마케팅을 하고 싶어하거나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는 수익을 위해서 사회적 영향을 위해서 활발하게 운영되지만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것 자체는 고객 만족도 시장성 같은 것이 낮은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땐 딥페이크 탐지 기술은 국가의 재원을 통해서 좀 더 활발하게 독려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생성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긍정적인 딥페이크 생성은 인정하되 나체 본인의 부동의 와 같은 딥페이크를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 논의도 최근에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늘리는 것 고도화하는 것 이게 서비스가 되도록 수준을 높이는 것이 딥페이크 탐지 이전에 예방하는 기술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이 안정화된다면 API처럼 표준을 만들어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 사업자들이 그걸 따르도록 하는 방식의 규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다각적으로 해소해야 됩니다.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디페이크 성범죄물이든 아니면 자신의 비동의 촬영 비동의 유포를 사실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고 이 피해를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국가가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삭제 차단 재유포 방지 시스템 그 자체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페이크 연구개발을 몇몇 국가기관의 지원으로 저도 참여하고 있고 또 다른 연구기관들이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술발전은 거의 주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규칙 기반의 디페이크 탐지가 아니라 디페이크 탐지 자체에도 AI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더 활발하게 만들어내야 되고 근데 그 아이디어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연구실 국가 R&D는 보통 연구의 산출만 내면 되지만 이러한 사회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구의 경우에는 리빙랩 즉 이걸 사용하는 현장 관계자들과 상호 실증을 통해서 확산하는 형태의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방식의 디페이크 차단 생성 억제 기술이 조금 더 많이 연구되어야 되고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사와 연결되는 수준의 이론적 논의도 부과되어야 될 겁니다. 디페이크는 어떻게 유형이 있는가 이 법령은 어떻게 아직도 미비점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들을 인공지능으로 학습해서 디페이크의 상세 유형을 추정할 수 있는 AI가 만들어지는 것이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사이버 폭력의 시나리오 인거고요. 그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는 리빙랩 같은 것들이 말씀드리는 연구 방법론입니다. 전체적으로 AI에 대한 공공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리빙랩 그런 것들을 실제 수사와 범죄 예방 또는 공공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때 구체적인 기술이 실제 공공과 경찰 그리고 사회 시민단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가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단순화해서 생각해보면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경찰 또는 디성센터 아니면 신고를 국가기관에 하고 싶지 조차 않아 내가 자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나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디페이크 피해 영상 또는 이미지를 올린다면 그것이 디페이크인지 여부를 본인과 경찰 디지털 성품제 피해지원센터에 회신해주고 그 영상을 포털이나 ISP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들한테 제공해서 이 영상을 더 이상 올리지 말아라 삭제하라 차단하라 라는 형태의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쌓여 나가서 일종의 디페이크 생성에 대한 억제의 규칙이 생겨서 이러한 방식으로 디페이크를 만들어서는 안 돼 라는 의무가 만들어지고 그 의무를 기술적 표준으로 만든 다음에 디페이크 생성 서비스 저희 같은 회사도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서비스 업체가 그 생성 억제의 의무를 준수해서 부정적 생성을 하지 않도록 하는 목표 시스템 기술 개발이 되고 이것이 제도로서 정착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스마트폰에서 아예 차단하는 방식의 논의도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청소년들이 명의자인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아이치키미 앱 이름은 조금씩 다른데요. 일종의 청소년보호 어플리케이션을 통신사별로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도박 성매매와 같은 불법 사이트를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 서비스에 디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생성 억제에 대한 접속 그런 것의 다운로드 등이 일어난다면 학생 스스로에게 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 등에 알려지게 하는 방식의 제도화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디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또는 AI를 악용한 범죄 대응을 위해서 꼭 이 문제를 국가에게만 맡겨놓지 않고 민간 서비스와 연계된 서비스 모델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디페이크 생성 그리고 범죄 악용한 ADI는 국가기관보다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공공이 예산을 집행해서 대응 정보화 시스템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그 기술 악용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돈을 받고 기술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또는 보이스피싱 영역을 넓혀서 그런 디지털 범죄 피해 예방에 대해서는 경찰 지자체 해당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업체 이런 아예 그냥 예방 서비스를 상정한 민간 사업자 등이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일종의 유료화 사업 모델이 연결돼서 국가기관에 이 정보를 서로 제공할 때 기술개발이 현실적으로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소 엉뚱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요. 실제로 최근에는 국가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정보화 시스템의 경우에는 자본력과 기술 인프라의 속도가 빠른 민간과 협력해야 한다는 민간협력 정보사업의 아이디어도 활발하게 공모 받고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 범죄 예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체제를 구성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지원 방향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에 있어서 보다 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밀을 준수하며 성인식 감수성을 높이하는 경찰 대응이 필요할 겁니다. 경찰이 저도 전직 경찰이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감수성이 모두가 다 높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의 아니면 그 사람 개개인의 문제 이렇게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결론은 항상 많은 사건량과 적은 인원 자원의 부족입니다. 이런 자원 부족은 제도와 함께 나와서 해결해야 되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산되어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디지털 성폼제 피해지원센터의 역할체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산과 같은 것들이 공본적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디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폼제 이해와 대응방안에 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기술 법제도 문화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남녀간 그릇댁 성인식과 가혹한 경쟁구조 속에서의 인식차가 이 문제를 나아온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해봐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